안녕하세요. 저는 그리스예요. 오늘은 제가 성경 이야기를 읽어드릴 거예요. 제목을 The Walls Go Up 이라는 이야기예요. 읽어드릴게요. 어 미헤마야는 미헤마야는 오 니헤마야는 어떤 왕의 포즈를 읽어볼 거예요. 어 어 미헤마야는 어 어떤 왕의 어 포즈를 읽어볼 거예요. 근데 친구들이 위험한 거인이고 하나님께 도와주라고 보이세요. 굿 뉴스 이라는 안문들을 받았어요. 그래서 왕이한테 가서 다시 짓는 거를 도와주어도 되냐고 물어봤어요. 근데 왕이 됐다고 했어요. Lady Druid이가 잘 적ercendi는데 내용들이ли 잘 Оole가 deemed плохchsak 문제였습니다. 아 Bus이와 주여의ek 꼬érer 그리 desenvolvendones 마음이 무려DAрев습니다. 음 생각하는 것보다 더 상태가 안 좋았대요 심지어도 하나님이 더워질 거라고 했어요 먹어도 돼? 먹어도 돼? 가족들과 그룹들로 정해진 문을 먼저 정해져요 그들은 그들의 정해진 문을 정해져요 그들의 정해진 문을 정해져요 그들은 그들의 정해진 문을 정해져요 우선 문을 고쳤대요 양문, 물고기문, 염소문을 이렇게 고쳤대요 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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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의 정해진 문을 더 정해져요 이 문을 그들은 그들의 정해진 문을 더 잘 가뜬고 너는 그들은 그들은 그들이 얻고 있어야지 맞죠? 그래서 점점 그게 높아지고 있었어요 근데 적은 웃고 있었어요 근데 커지자 그 적들이 싸우려고 했어요 그래서 일할 때 한 선생님 칼을 들고 한 선생님은 그걸 들고 일을 했대요 ... ... ... . . . 다시 익세스 히스 엔 미션을 다인물를 받았어요 52일이 됐죠? 그거는 완성이 됐어요 구성에 3번째 네 그쵸? 네 네 해볼게요 친구들 만나고 왜 안되지? 그 다음에 왕에게 요청하고 그 다음에 생각보다 그거 하고 그 다음에 그거 안 말하고 더 높아지고 짭! The Walls Go Up 네 오늘은 The Walls Go Up 이라는 이야기를 읽어봤는데요 재미있습니다 그럼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그럼 안녕